2부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이 거지같은 시공창은 전염이 됩니다. 고리띵하죠. 또 타이런을 먹어야겠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오바하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있으니 본인이다 생각하고 감정을 담아서 크게 소리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답글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추가 좀 할게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A차에 제가 탄다 하면 물론 저도 운전 고마우니까 커피 사주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이동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다만 같이 이동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케어할 수 있고 유해 상황처럼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카풀했다면 당연히 제가 아이들을 케어했겠죠. 반대 상황이어도 똑같았을 거고요. 저희 아이가 심통을 부린 게 친구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같은 차로만 이동을 했어도 이런 그지같은 일은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물론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친구가 거절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그리고 친구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저희 아들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리지만 얘가 엄청 활발해요. 자기 표현도 잘하고요. 그런 점이 부러워서 이걸 우리 아들이 좀 배웠으면 해서 자주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배운 점도 많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안 힘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질 못해서 아쉬울 뿐이라는 겁니다. 욕점 좀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 본인 차는 본인이 운전하고 짐도 다 그 차에 놓고 이동하기 때문에 카풀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집으로 같이 가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저희 친구들끼리의 룰 같은 거라고요. 니들이 뭘 알아요? 오직 하나 A라는 친구만 그걸 안 지킬 뿐입니다. 또 제가 A차에 안 타는 것도 아니고 A가 제 차에 안 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어딘가를 간다 하면 A는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저 또한 A집에 가서 A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사는 지역을 벗어나면 무조건 본인 차를 고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도 A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 미리 한 차로 이동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8시까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저는 6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우리 아이도 7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뭐 저야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내 소중한 아이는 그 1시간 차이 되게 크잖아요. A가 그럼 본인이 8시까지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갈 테니 집에 들어갈 때는 본인을 태워달라고 했는데 친구 사는 아파트 단지가 정말 헬이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좋기 한 20단지는 붙어 있어가지고 친구 데려다 주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좋기 1시간은 걸리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각자 가자고 한 거라고요.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 A가 저희 집만 와줬다면 A도 운전 안 하고 편하게 놀러 갔다가 놀러 오는 거고 뭔 소리야. 저도 친구도 시간 아끼는 건데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거절. 이게 나는 속상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친구 아이가 활발하다고 쓴 게 이게 말이 좋아서 활발이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똑같아요. 비록 얘가 여자아이지만 무조건 대장 역할을 하고 A 친구 아이랑 같이 만난다 하면 다른 아이들도 최소한 1시간을 일찍 자야 하고 다음 날 늦잠 확장이라고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이 아이가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도 너무 잘 놀거든요. A가 아이랑 키즈카페에 가면 오픈을 찍고 마감때까지 있어도 그 친구에게 안 오고 키카 안에서 친구 만들어가지고 놀 정도로 사교성이 좋아요. 그걸 알고 있지만 저희 아들이 저러는 거 저도 처음 보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하니까 어른 한 명이나 다른 친구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아쉬움입니다. 제발 글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친구 애가 활발하다는 말 뒤에 왜 지 애 난리 친구를 같이 적었는지 댓글 보고 알았네. 결국 자기 아이가 난리를 쳤다 이거 아니야. 아니 엄마인 본인이 케어 못하는 걸 난 탓으로 길게도 적었네. 야 진짜 그지 같다. 사람이 이렇게도 갑질을 하는구나 싶네. 내 댓글 글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이해를 한 게 맞나 싶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결국 자기 아이를 안 봐줘가지고 힘들었다고 친구 욕하는 글 아니야. 야 이런 여편네도 이혼 안 당하고 사는구만 2번 나도 이해한 게 맞나 싶었는데 추각을 읽으면서 아쉽습니다. 남편이 왜 그 친구 편을 들은지 지는 이런 생각도 안 해보나 봐. 도대체 추각을 왜 썼는지 본인이 잘못한 걸 추각을 더 많이 적어놨네. 뭘 상상을 하지마. 뭐 얌전하다고? 야 그게 얌전한 거냐? 애들인데 뭘 얌전해. 이건 진짜 친구가 아니고 어? 야 아유 됐어. 그냥 아줌씨가 이혼을 당하면 되겠네. 4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 덜떨어진 옆에 나야. 뭐 어쩌라고. 5번 야 나는 말이지 또 친구 아이가 이 글쓴이 차에서 난동을 부린 줄 알고 글 다시 읽어봤다. 보니까 친구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걸 뭐야. 미친 거야? 그런 거야? 그렇구만. 되도록까지.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친구 아이가 난리 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각자 출발했는데 자기 아이는 얌전했다. 여기까지?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친구가 카포를 안 해줘가지고 지 아이가 난리를 쳤다. 이거 아니야. 얼척이 없네. 2번 추가 2번 추가 한 번 더 해요. 지금 자꾸 요점들 흐리고 있는데 제발 다른 거 빼고 글만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저희 아들이 얌전하다는 거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집에서 놀아도 거실에 놀 것만 들고 나와가지고 놀고 정리하고 밥 먹을 때도 얌전히 밥만 먹어요. 그래서 뭐야. 성별을 잘못하고 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축구 교실 태권도 등등등 다양하게 활동을 시키는데 그래봤자 그때뿐이고 애가요. 너무 착해서 어딜 가든 얌전하다 조용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키워요. 그리고 A 아이가 활발하다는 건 얘가 그만큼 같이 놀 저희 아이가 같이 놀기만 하면 피곤해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라는 거라고요. 아이가 그런 걸 왜 모르냐? 하신다면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가거나 하면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아이 케어를 했으니까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과 놀러를 가도 서로 카푸를 해서 한 명은 아이 케어를 하고 한 명은 운전을 했었기 때문에 해도 그렇기도 하고요. 절대 천성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처음 겪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나도 우리 아이도 힘들었다 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제안을 거절한 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놀러 가는 곳 위치가 저희 집이랑 거리가 더 가까웠어요. 친구의 제안도 친구의 제안에 저도 물론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가 택시 타고 오고 제 차로 이동하고 친구 택시 타고 가기 했지 어? 어? 그럴 바에 본인 차 끌고 가는 게 더 편하다고 한 걸 A라고요. 그럼 제가 측문에 택시 타고 갈 테니 나를 집에 데려다 줘라 제안했는데 거리상 저희 집이 더 가깝지만 큰길 타고 가면 신호 없이 거리는 더 멀어도 시간은 본인 집에 짧다고 거절한 것도 A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다들 나만 욕을 하는 거야 A 욕을 해야지 그리고 뭐 이 글을 A가 보고 손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제가 분명 위에 적었죠. 얘 너무너무 좋은 친구고 카풀 없는 부분만 빼면 다 좋다고요. 그래서 이 일로 손절할 건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써놓은 글만 읽고 댓글을 달아달라고요. 이거 읽고 니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구요. 댓글 1번 저기요 상상하니 망상은 니가 하고 있잖아요. 2번 아 친구 아이는 활발하고 본인 아이는 얌전하다는 말 이걸 왜 했는지 두 번이나 읽어보고 알았다. 두 번이나 읽어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이가 얌전해서 짜증낼 A가 아니다. 힘들어서 짜증낸 거다. 그리고 힘들게 된 이유는 바로 친군의 아이랑 활발하게 놀아서 체력을 다 소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당연히 친군의 아이가 우리 애 나중에 피곤할 거를 배려해서 적당히 놀아서야 한다. 이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뭐 여자아이지만 대장 역할을 한다. 이건 또 뭐야. 저기요 아들 맘님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너 쌍욕 쳐먹어요. 이러니까 남편도 욕을 하는 거야. 댓글 와우 깔끔한 해석 감사합니다. 난 또 내가 난독증이 있는 줄 알고 세 번이나 읽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거든. 이제 알겠다. 3번 야씨 놀다 와가지고 피곤해 뒤지겠는데 너희 집에 들렀다가 애 데리고 짐 들고 택시 타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게 효율이라고? 효율!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효율이냐? 4번 자꾸 친구 아이 활발하다고 글에 강조하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팩트는 그 친구는 본인 활발한 아이 제대로 감당해서 일찍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아침부터 자리 잡고 집에 올 때도 자기 새끼 잘 간수해서 오고 거기다 안부 전화까지 했네? 그런데 님은 그 얌전하다는 님 아이를 감당 못해가지고 올 때 힘들었다 이거 아니야. 저 울었다고. 아니 본인의 그 얌전하고 착한 아이도 감당을 못했으면서 친구가 온전하고 님이 애를 둘 케어했으면 잘했겠어요? 네 새끼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둘을 하겠냐고. 본인의 아이 감당 못해서 힘들다고 여기다 글까지 쓰면서 왜 자꾸 남의 아이가 활발하다 이런 험담을 할까? 그리고 네가 쓴 글대로라면 님이 그 집까지 시간 맞춰서 일찍 픽업을 하러 가거나 그 집에서 님 내 집까지 와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하는 건데 픽업 가는 건 어차피 님 내 아이가 늦게 일어나서 픽업을 못 갔을 거고 그러면 그 핫풀에서 대기하고 길어져서 힘들었을 거 아니냐고 님 내 픽업 오는 것도 님 내 페이스 맞췄으면 늦어가지고 또 핫풀 대기 오지게 길어졌을 거고 어쨌든 쓴이의 그 얌전한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짜증 짜증 냈을 거고 처음부터 안 됐을 얘기를 왜 자꾸 친구한테 화살을 돌리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친구 아이가 활발하다는 이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5번 활발한 거랑 난리발광도 하는 건 완전 다른 건데 친구 딸내미는 활발하다 써놓고 자기 아들은 얌전하다 써놓은 거 의도가 참 투명하구만? 그래서 그 얌전하다는 님 아들이 집에 가는 길에 그 난리발광을 부려가지고 님이 감당도 못하고 저 울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얌전하게 뭐가 얌전하다는 거야? 친구가 이혼했다는 것도 그래 슬쩍 써놓은 거 보니까 신부 진짜 거지 같네 그리고 추각을 추각을 보니까 친구는 뭐 카풀할 거면 님이 친구 쪽으로 일찍 오든가 아니면 친구가 님 쪽으로 가는 대신 집에 올 때 데려다 달라 이건데 거절은 네가 한 거 아니야 어? 친구네 단지가 주차 헬이다 이거 이유로 말이지 그럼 그 친구는 뭐야? 아이랑 녹초가 된 상태에서 너그 집까지 간 후에 택시를 타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 이건데 어느 미친 인간이 이런 조건으로 카풀을 하겠냐고 모든 글 내용이 그래 완전 이기적이고 집 밖에 모르는 집이 모르는 그런 거지같은 삶을 사는 사람 같아가지고 어처구니 같구만 남편 불쌍하다 결론은 이겁니다 친구 딸 아이는 엄청 활발하고 자기 아이는 얌전하지만 둘이 같이 있을 때 친구 아이가 워낙 활발하니까 우리 아이가 진이 빠진다 그래서 집에 올 때 그 얌전하던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친구가 카풀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카풀만 해줬어도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를 달래줬을 텐데 네 때문에 못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내 마누라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응?